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까지 카톡 친구 추가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카톡 친구 추가 먼저 하시고요. 허브 리핑 영상 도움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분 허브 리핑이 있는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시장 브리핑, 시황 브리핑 또는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뭐를 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놨고요. 이 영상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3분 허브 리핑 좀 보내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한화솔루션 최근에 뭐 이제 태양이라든지 수소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은 한화솔루션이 PVC 사업도 키운다라고 해서 6천억 정도로 투자 유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뭐 중국 쪽이랑 중국 쪽에서 나왔던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한화솔루션인 PVC 사업을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글쎄요 물이 들어온다고 노를 저을 건가 좀 쉽네요. 좀 보도록 할게요. 한 6천억 정도 지혜금 외부 투자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중국 법인에 뭐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 해임될 PE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중국 현지 법인 지분 49%를 매각을 할 방침이다라고 하죠. 별도의 신주 발행 없이 기존에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라고 하고요. 투자 규목은 약 6천억 정도다라고 봅니다. 양측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가치가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1조 9천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향후 한화솔루션은 해당 법인의 물적 분할 후에 기업 공개를 검토할 방침이고요. 해임달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성장 이후 자금 회수를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 입성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한화솔루션은 확보한 실탄을 중국 현지 공장 증설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닝보 공장을 유동화시켜서 마련한 자금으로 핵심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을 알려져 있고요. 당장 중국 PVC 공장에 대한 증설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VC는 오늘날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일종이고요. 공업 재료를 비롯해서 공장용 필름이라든지 왕구류 같은 생활 제품 소재도 톱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PVC 수요가 약 70%가 건설 사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196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PVC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받고 그 후 울산과 진해 여수 공장에서 차례대로 준공을 하면서 현재까지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PVC 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의 점유율은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죠. 거의 반 정도를 채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010년 중국 현지에 PVC 공장도 준공을 했고요. 현재 공장은 연산 37만 톤에 달하는 생산력을 갖췄고요. 한화솔루션 전체 PVC 생산 능력은 115만 톤인데 32%로 중국 공장이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계 PVC의 약 40% 정도가 생산 중인 중국 시장을 타켓을 삼고 있고요. 중국 현지 업체들은 PVC를 제조할 때 대부분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 카바이드 공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부족해서 이 PVC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한화솔루션 또는 PVC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최근에 그런 이슈들 많이 나왔죠. 반면 한화는 에틸렌을 활용해서 EDC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탄 가격이 한없이 비싸지지만 에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연초 톤당 200달러 정도였던 중국 원료탄 가격이 지난달 톤당 430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이라든지 석탄 가격이 한화솔루션 입장에서는 현지 시장 장압력을 높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더 크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한 것 같죠. 석탄가 강세의 최대 수협 제품이 PVC라 봐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EDC에 기반한 생산대는 PVC 스프레드 상승세가 지속이 될 전망이라 한화솔루션은 긍정적인 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한화솔루션이 현지 법인을 종합 첨단 부분, 첨단 소재 부분으로 키우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수익성이 뛰어난 시점에서 신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충분하고 전연도 현지 법인의 매출액이 4천억 정도 순이익이 6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금 창출력을 확인하는 지표인 삼각전 영업이익이 1천억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회사 안박으로 중국 시장 PVC 수요가 당분간 증가 추세인 만큼 현지 법인의 실적 기여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화솔루션 하면 PVC보다는 생각나는 것은 태양광이고 수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오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소 관련해서 어디에 참석을 해가지고 수소차도 좀 보고 여기저기 돌아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된 섹터들이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한화솔루션이 살짝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좀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과 수소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이번 수소 이벤트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버텨줬습니다. 현재 모습은 주세가 이탈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 그 정도까지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천천히 잡아 들어갔을 거고 이 라인은 이 매물대를 어떻게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고정 천천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래TV 홈페이지에 놀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 천천히 보시고 등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고요. 친추가 되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3분 허브리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브리핑, 제로 브리핑 종목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참고해주셔도 충분히 시장 대응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월요일날 휴장이죠. 월요일날 휴장이다 보니까 화요일날 다른 영상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